신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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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저는 성경안대학교 유학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신정근입니다. 신정근 이번 맹자의 꿈이라는 책은요. 꿈은 두 가지 의미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꿈으로 꾸어서 그냥 꿈으로 끝나는 험한다는 뜻도 있고 또 하나의 뜻은 우리가 꿈을 쫓아서 현실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맹자의 꿈은 맹자가 자기 시대를 살면서 뭐가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하는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현실에 심어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발자취와 노력 등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한글자막을 이용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